잠깐 사이 발가에 도착했다. 발가는 재밌게도 도시의 반은 라트비아에 나머지 반은 에스토니아에 속해 있는 작은 도시다. 기차역엔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산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도시가 이렇게 푹적거리는 날은 아마 오늘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프로bleem on meil selleks, et lund ei ole 마as. joulud algavad ja lund ei ole. 사ime nagu ilmataadiga kokkuleppele, tuli vahepeal lumi maha, aga nüüd, kui hakkavad joulud, jälle ei ole. Mis selle asjaga ette võtta? 북유럽 각지에서 산타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이 산타 회의를 위해서다. 산타들은 눈이 오지 않아 걱정이었다. 이 광경이 내겐 재밌었지만 산타들은 매우 진지했다. 마을 주민들과 산타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원하며 라트비아 국경 근처까지 행진을 했다. 시끌벅적한 광경을 보기 위해 모두가 거리로 나왔다. 에스토니아의 가장 큰 축제인 크리스마스는 이곳 작은 마을 발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이캐인 마을 발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반영의 전투가 조합을 사용하지 못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